하우아, 이 관상은 공부를 쑥 잘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관상에서 지혜는 엿보이지 않았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관직을 탐하지 않았어. 102 정도. 이렇게 따지면 나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별로 안 갔어. 난 무소속이네. 여기 남격천이 입촌을 했는데, 여기서 뭘 하면 됩니까? 남격천에서 지혜야 할 강력을 저기 강렬해 놨어요. 네. 남격천 리더는 남격천의 절대 권력자가 된다. 리더는 자신의 재량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고성원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리더는 의식주 관련 모든 자원을 배분한다. 이게 권력이지, 이게 권력이네. 고성원끼리는 서로 반말을 하며. 반말? 반말을 해요,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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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반말을 한다고 하면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그냥? 호칭은 아주 잘한다. 호칭은? 리더에 대한 호칭. 반말을 하며, 리더에 대한 호칭은 리더라고 한다. 남격천은 자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자극자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가의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민가의 해. 우리가 무슨 산적단자 아니지? 어때, 어때, 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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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내 정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로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촬영이 끝난 후, 오늘의 일은 모두 잊는다. 특히 경규 역! 절세 도복을 하거나, 뒷 끝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지금 이경규 씨가 꼭 지켜주셔야 돼요. 뭘 하도록? 뭘 하도록? 이경규 씨. 이경규 씨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경규 씨? 시작된거 아닙니까? 시작된거 아닙니까? 딱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는 저기 보면요 저는 모든걸 다 잊을 수 있어요 아니 걱정하지마자 그러나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래서 안되는거에요 마음을 할 수 없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을 해보시면 반체복이 다 마련되니까요 반체복으로 색깔이 좋아 기껏 아래로 빼고 왔던게 저 진짜 할머니가 따지는데 아니 쇼고 오라고 할때부터 이상했어요 쇼고 인베이스를 입었던건데 그쵸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빈부의 격차없이 똑같은 옷을 통일한거 같으나 그러나 입으면 빛이 나는사람이 있죠 그럼요 그냥 새가 나는사람이 있죠 이야 이거 다당당하게 다당당하게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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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꺼야 경쟁의 애흥파리 그럼 넌 내 안에있다 나이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옷 입지없습니다 어우 추워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요 예비군 군복하고 백가지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중요한건 이름이 비어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지 이름을 그 핸드폰 뒷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0432 계속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나 옷도 그러는데 번호는 좀 그렇다 3580 이상해 자기 띠가 있어 자기 띠 쥐띠야 토끼인데요 토끼 돼지 말 양띠요 쥐띠 하나만 겹치네 뱀 뱀에이 뱀비 뱀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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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름 같다 그렇지 뱀에이 조금 자기 띠를 부르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진 않아 내 입장에서는 야 어이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지 그렇지 그렇지 너 뭐라고? 전 너 뭐야 뱀 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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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뱀비 뱀비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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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혜형 아예 말 야 얼추 비슷하다 띠우더라고 개가 없네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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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더 예로 가니까 내가 내 두조수 쥐띠 쥐가 뭐여 쥐가 뭐여 쥐가 뭐 쥐가 뭐 쥐가 뭐 쥐가 뭐 쥐가 뭐 울렴해 쥐가 뭐 사람이 철화해지는데 인류가 날망해도 쥐는 살아낸다고 그랬어 야 바퀴벌레 그건 바퀴벌레 그건 바퀴벌레 뱀 뱀 뱀 뱀 자 이제 우측은 정했습니다 prit 뱀